중대발표 하나요? 중대발표요? 발라버스 이번에도 밝아졌어 갑자기 뭐야? 중대발표 해야 할것 같아 중대발표 하나요? 진짜 맛있어요? 질문은 이렇게 없어요 영양제 갖다 챙겨 먹는 거 있어요 있어요! 장어 저거 영양은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또! 진짜 비 오는 소리 같아 옹골 왜 갔어요? 네? 옹골 왜 갔어요? 왜 갔을까? 뭔 알게 될 거예요 되게 뭔 알게 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? 네! 기다리시면 옹골에 어디에 쓰긴 하겠죠? 옹골에 아 이번에도 밝아졌어 갑자기 뭐야? 중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없나요? 중대 발표요?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질문은 이렇게 없어요? 질문이 없어요? 네 네 다 같이 먹는 거 영양이나 또 다 같이 먹는 거 영양제 갖다 챙겨 먹는 거 있어요 있어요 장어 저거 아 아 아 아 저도 영양을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또 또 또 비 오는 소리가 또 또 또 옹골 왜 갔어요? 네? 옹골 왜 갔어요? 왜 갔을까? 그렇지 않아 뭔 알게 될 거예요 되게 뭔 알게 될 거예요 뭐 뭐 나이 또 기다려주면 잠시만 기다려줄래요? 네 네 기다리시면 다음과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똥! 전 똥가 아니에요. 또 나 거에요. 똥과 맥주인데? 귀여워. 뭐했어요? 얼굴 나와서 좋아해요. 한 두 번 타는 것도 아닌데. 어? 알아서 받을게요. 아. 아. 여기도 나와요. 안녕하세요. 니토 complimenter. 요기를 염색해주 treat it yourself. 어呢기고 싶은데? basidawtatie- 언니 너무 귀여워요! 하하하하 카니다 카니다. 카니다. 도매하니! 타나, 타네! 화이팅! 타네가! 응. 언제 왔어? 아침에? 아침에. 자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길래 아 누구 없나 하고 뛰어오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다가 언니가 나 있긴 한데 언니가 너무 자고 있어. 너무 잘 자고 있어. 우리 한 번 갈게요. 잘했어요. 오늘 잘 쉬었어요.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안 한글자막 by 한효정